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여행할 때 저는 숙소의 퀄리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곳에서 묵고 싶어 하죠. 숙소는 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묵었던 아주 멋진 에어비앤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여행에는 4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일행이 많은 경우는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낫죠. 일행이 2명 이상이면 호텔은 객실을 여러개 빌려야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일행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독채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침실과 거실, 주방까지는 독채를 빌리면 훨씬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행끼리 오붓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 한가지만으로도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여행까지 가서 밥을 해먹냐 귀찮다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베니스에서는 동생 가족이 여행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동생 내 가족까지 합쳐서 모두 7명이 잘 숙소를 구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검색했죠. 에어비앤비는 가격이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호텔보다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만 보고 예약했는데 실제로 사진보다 협소해서 실망스러운 곳도 있고 사진하고 똑같은 곳 그리고 사진보다 더 근사한 곳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니스 숙소를 검색하다가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전망이 끝내주는 숙소를 발견했어요. 내부 인테리어가 완전 궁전 같더라고요. 이런 데서 평생 한 번이나 잡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지금 그 숙소의 사진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대충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비슷한 분위기의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숙박료를 보니까 하루에 3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7명이 묵으려면 적어도 침실이 4개는 필요한데 호텔에서 객실 4개를 빌리는 가격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니죠. 아니 오히려 싼 거 아닐까요? 침실 4개에 엄청나게 큰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4개가 있는 독채가 30만원이니까 정말 싼거죠. 이렇게 좋은 데면 벌써 예약이 꽉 차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예약 가능한 날짜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가 묵고 싶어하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신용카드를 꺼내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결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일 숙박료가 무려 천만원이나 되는 겁니다. 아 그제서야 제가 영 하나를 빼먹고 보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루 숙박료가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빛이 속도로 취소 버튼을 눌렀죠. 다행히 이 숙소는 취소가 가능한 숙소였어요. 에어비앤비나 호텔 중에는 한 번 예약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기 전에 환불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꼼꼼히 읽어보고 예약해야 돼요. 에어비앤비에서는 환불 정책을 엄격과 유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엄격은 말 그대로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숙소는 잘 예약하지 않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취소 버튼을 누르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쩐지 너무 싸다 했죠. 숙소 소개문에 파티를 하면 무료로 메이드가 제공된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도대체 궁전의 거실을 방불케 하는 이런 럭셔리한 숙소가 하룻밤에 3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는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마터만 여행 한 번 하고 파산할 뻔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0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씩 세고 또 세면서 금액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숙소가 바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숙소입니다. 이곳의 숙박비는 정말로 하룻밤에 30만원 정도였어요.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 참 그럴듯했습니다. 침실 4개, 침대 7개, 아주 넓은 거실, 화장실 3개, 주방, 그리고 넓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죠. 우리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기차를 타고 베니스로 갔습니다. 동생 내 가족과는 숙소에서 가까운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약한 숙소는 베니스 본섬에 있는 게 아니라 본섬에서 기차역으로 한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베니스 본섬이 있는 산타루치아역이 아니라 그 전정거장인 메스트레역에서 내려야 하죠. 베스트레역에서 동생 가족과 만나서 숙소로 가는데 가는 길에 동생이 그런데 우나는 어디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베니스에 숙소를 잡았다고 하니까 우나가 내려다 보이는 방을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약한 숙소는 우나가 있는 베니스 본섬까지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나가야 하는 곳이었죠. 물 위로 곤돌라가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던 동생은 이 동네 너무 안 로맨틱해 하면서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숙소가 우나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내심 동생에게 미안했죠. 그런데 숙소로 들어가고 나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사진이랑 똑같이 넓고 쾌적했기 때문이죠. 전체 넓이가 한 100평쯤 되려나 하여튼 모든 공간이 넓고 쾌적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소파와 앤티크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난로를 피울 수 있는 공간과 노트북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서재 비슷한 공간 그리고 로맨틱 인증샷을 찍기에 좋은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베란다도 엄청 넓었어요. 물론 운하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망이 탁 트여서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행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와인이나 차 한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참 좋은 장소였죠. 방은 두 명이 묵을 수 있는 더블룸 3개, 혼자 묵을 수 있는 싱글 룸 1개 해서 모두 4개였는데 침구라든가 침대,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모든 것들이 다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3개가 있었어요. 7명이 사용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죠. 한 가지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주방의 수준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죠. 정말 이 공간에 주방을 왜 이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거실에 있는 앤티크한 테이블에서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베란다에 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되죠. 베니스에서 3박 4일 묵는 동안 이 숙소를 보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운하가 있는 베니스 본선까지 가려면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퀄리티가 이 정도 되는 숙소라면 그만한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운하가 바라다 보이는 숙소는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운하를 꼭 방에서 봐야 되나요? 보고 싶으면 나가서 보면 되지.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숙소에서까지 운하를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탈리아 베니스를 여행하면서 묵었던 이 숙소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혹시 이탈리아 베니스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